와... 진짜 크다. 그치? 내가 롯데월드 오려고 부숴놓은 거잖아, 근데 나 어테릭션 못해.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오는 거지 사..사진 나쁘지 않다 그치 야 너무 잘 있겠다 야 내 진짜 큰데? 야 교복도 입어야지 어? 입어야지 교복 인정 당연히 오..뭐냐? 어때? 아 트랙사 머리띠 하나 정도 해줘야지 인정 너무 해봤는데? 야 잘 어울려 야 찰떡이다 찰떡 짠 똑같은 됐지? 2편은 똑같은 끝! 됐냐? 예쁘지? 예뻐 머리띠가 잘생겼다 그치? 머리띠가 Ay ㅇㅇ partis 이거 아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안좋았다 너 왜 돌려놓은 찐빵같아 생겼냐? 다른거랑 가자 롤데월드의 백미는 퍼레이드지 진짜? 너 봐봐 이거야? 아, 둘, 셋 아, 둘, 셋 아, 둘, 셋 아, 둘, 셋 아, 셋 주문하면 이렇게 돌아나오는 거 알아? 진짜? 어 우와 음식이 이렇게 떨어진다? 약간 롤러포스터 같아 맞아, 맞아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아, 다 됐지? 아, 둘, 셋 아, 둘, 셋 아, 둘, 셋 아, 둘 아, 둘 아, 둘 아, 셋 아, 셋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나만의 빛을이야